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이 바로 김건희, 그리고 최혜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합회법. 요게 그 재표결하는 날입니다. 이게 통과를 위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국힘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간략하게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후 2시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합회법. 이게 뭐 현금 살포라고 저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계속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던 거 우리가 잊어서 안 되고요. 결국에는 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65%, 70%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추석 때도 TK에서도 반대를 앞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 이런 데에서도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저 김건희라는 인간이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꼬라진 더는 못 보겠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실제로 그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TK 지역을 본인들의 본진으로 삼고 있는 국힘당 입장에선 지금 본진이 불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도 방금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국회 품격으로 자유투표할 용기를 내라. 김건희가 그렇게 무섭냐. 이건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를 정면 저격한 거고요. 사실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을 말할 때 보통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전부 다 김건희 성역화를 위해서 똘똘 뭉치려고 한다. 심지어 실제로는 술자리라든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 같은 데서는 그렇게 김건희 문제점을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막상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수준으로 가는 물론 이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진영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순도 100%로 각자 진짜 국민 의견 100%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여론 100%로 모이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심지어 독도가 한국 땅이냐고 물어봐도 100%가 안 나오는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그 비율이 더 이상해졌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각각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충돌하는 거는 저는 디폴트 값으로 놓고 보고 있지만 지금 저들이 김건희 씨를 실드 치는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실드 치겠다 시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사당하다, 방탄이다 자꾸 이 얘기만 2년 넘게 반복하는 거는 정말 볼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냐 좀 찾아보니까 국민 눈높이를 또 언급합니다. 아니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차별화 뭐 두겠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신나가지고 한동훈은 그래도 다르다 기존에 뭐 그래서 반년의 깃발 들었다 아주 별의 별소리들로 다 포장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를 뜯고 나온 게 한동훈 본인입니다. 국민 눈높이 얘기를 그렇게 써먹더니 막상 당대표가 되고 누구보다 처참한 거의 그냥 간철수 씨나 똑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실제로 올해 1월에도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림 만들어주고 그랬다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특검법은 막아야 된다. 아니 국민 눈높이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황제조사에 지금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문제 JTBC에서 계속 터뜨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김건희 씨 관련한 명품백은 물론이고 주가 조작, 양평당, 허위경력, 허위학력 이외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도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특검은 안 된다. 이 자체가 얼마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쫄보인지 그리고 답도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이런 속보까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거는 당론 부결 방침을 확정했다. 지금 국힘당이 같이 망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고요. 어제 JTBC에서 또 무슨 얘기가 터졌냐 무관중을 강조하던 8,600만 원의 공연에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KTV, 정부 산하기관이죠. 여기서 별도의 청중이 없었다. 무관중으로 진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녹화 프로그램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김건희 씨가 떡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KTV 측이 해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관중이 없었고 당일날 김건희 씨가 온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 출연진하고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들은 거야. 한마디로 그 즉흥적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KTV 측은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뭐냐 그 해명에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VIP급 내빙 관람을 염두에 두고 공연 기획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추측성으로 보도한 게 아닙니다. 내부 문건에 보더라도 김건희 씨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고요. 저렇게 떡하니 이 빨간색 점 있죠. 이 빨간 네모박스를 쳐놨는데 이 문체비서관 그 옆에 떡하니 김건희 씨의 참석 배치도까지 저렇게 정해놓고 무슨 갑자기 와가지고 마치 KTV 측에서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김건희 씨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발각이 된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옆에 보면 KTV 측이랑 대통령실 문체부 문화체육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하고 김건희 씨하고 저렇게 떡하니 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기획 초기 때 심지어 어땠냐 주한 외교사절 기업 관계자 이들도 초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초청할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거지 우리가 진짜 섭외하진 않았어. 요런 식으로 입장을 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명단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JTBC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초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거절당했어. 심지어 난 참석할 거야. 라고 했지만 나중에 갑자기 행사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애초에 앞뒤가 계속 안 맞는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그 김건희 씨 그리고 그 수행원 이들만 관람하는 이게 사실상 단독 관람 아닙니까? 8,6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돈에 당연히 이 많은 시민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기현 그 국회 문체위 위원도 요런 비판을 한 겁니다. 정부 예산을 가지고 소수의 권력자들 사실상 소수의 권력자들이라고 하지만 김건희 씨를 필두로 한 그 주변부들만 비공개적으로 활용한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8,600만 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로 가능한데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퉁치기 위해서 이걸 쪼개기 한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한번 그 JTBC 유튜브 영상을 한번 쭉 보고 댓글 반응도 봤어요. 댓글이 지금 막 6,000 몇백 개가 달려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노가 지금 터진 상황이고요. 혈세 가지고 왕놀이하고 있다. 여왕놀이하는구나. 지금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자기들은 저런 식으로 행사 같은 거 즐기고 있고 자기의 관저 공사하는 데는 이게 심지어 불법적 요소까지 가미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왕국을 꾸리고 있고 과학 예산, 군인 예산, 중고등 교육비 이런 건 죄다 깎아버리고 실제로 그 세수결손 문제도 지금 2년 동안 86조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쓰기로 국회에서 약속해놨던 예산도 안 쓴다 그러고 그러면서 복지지출 줄이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요런 데부터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또 지방이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게 빨려들어온다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역소멸, 인구소멸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보수진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도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선 전혀 그걸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무관중이 맞긴 하다 아 그게 무슨 의미냐 김건희가 인간은 아니잖아 요런 얘기까지 지금 4천 개 넘게 공감의 그 따봉 표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심지어 그걸 자랑스럽게 당론으로 확정을 하는 요런 아주 정신나간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거를 돼도 않게 쉴드를 치면서 오히려 포장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같이 나락을 가게 생겼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김건희 여사 국악사랑 젊은 국악인들 깜짝 격려 요런 식으로 앞서서 그 JTBC의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의 그 문제 결국엔 김건희 씨를 필두로 한 그 주변부들이 자기들끼리의 관람을 즐긴 게 문제의 핵심인데 요런 식으로 마치 김건희 씨가 뭘 격려를 했다 요런 포장을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런 기사 쓰는 거 안 창피하냐 파이낸셜 뉴스는 대체 뭐 하는 데냐 뭐 8600만 원으로 지금 혼자 호사를 누린 게 문제의 본질인데 뭐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의 그 관련한 뭐 낙하산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본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선 김건희 특검이라는 길밖에 없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단독 보도도 어제 나왔었죠 김건희 친분 의혹을 받고 있는 관저공사 업체의 대표의 행방이 묘연하다 21그램 그 영혼의 숫자라고도 불리는 이 21그램에 김태영 대표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아예 그냥 잠수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김건희 씨와의 그 관계 이거 덕분에 온갖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국감에서 쏟아질 게 눈에 뻔하니까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측에서도 이 절대로 국회에 못 나오게끔 하려고 하고 싶겠죠 지금 뭐 그래서 소재가 불분명해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감의 출석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웃긴 거죠 아니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잠수를 타버리면 출석 요구서 전달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국감에 못 불어놓은 거지 뭐 아니 본인이 출석 요구서를 안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러 이런 식으로 설례를 만들면 앞으로 누가 그러면 제대로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는 꼼수를 부린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의 후원 업체라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서 불법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당사자가 이런 식으로 잠수를 탄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국회 증언감정법 증간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증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어서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망치고 잠수 타고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그냥 나타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이대로 그냥 본인이 잠수 타서 국회에 안 나오면 국감 종료 직후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저런 꼼수로 국감을 피하는 거 이러면은 국회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21g이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의 사무실 공사까지 했다는 게 지난주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한 내용 코바나 사무실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던 걸로 봤을 때 김건희 씨와의 관계성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주요한 증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또 김호진 전 관리 비서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틀 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이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공안공사 사장 후보의 보은 인사 논란이 터진 건데요 이 사람도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1g 얘기가 나왔고 결국 핵심은 김건희 낙하상 김건희 특혜가 본질인데 이와 관련한 지금 21g 대표는 지금 저 모양 저 꼴라지로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호진 씨는 지금 뭐하고 있냐 보면은 한국공안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 됐다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어쩌면 이 정부는 그냥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절대 충성 맹세를 하고 그냥 이런 비밀을 지켜주면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보장받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공안공사 사장 선정 과정에 임원 추천위원회 이 사람이 여기에 또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임추위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을 공적인 역할들을 전부 다 사적으로 만들고 그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인사부터 정책 판단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내부 관계자 그리고 경호처 등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서 선정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내부 관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민주 진영이었다면 만약에 진작 저렇게 버티고 한국공안공사 사장은 꿈도 못 꾸고 진작부터 나라가 몇 번이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저런 말장난을 하고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적 인물들이 오히려 그런 곳곳에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냐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낙하산 논란이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주도한 공로로 국토부 요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한국공안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4,40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또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김건이랑 21g이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이번에 국감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김건희 씨와 관련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두 눈 부릅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낙하산 문제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영삼, 이 코바코 사장으로 가는 그 민영삼 씨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보세요 현 정부의 국정철학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오랜 정치 경험을 살려서 자기가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코바코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나는 정치인이자 홍보전문가 이제는 코바코 수장으로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으로 실제로 코바코 사장이 되는 이게 결국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자리로 갈 수 있게 됐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과거 발언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몇 차례 이 민영삼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개구리가 뒤지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한동현 대표를 두고도 위선자라고 저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실 비판을 넘어서 맹비난하고 막말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또 김건희 씨 눈에 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또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또 대남방송으로 유명해진 김대남 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금융 경력이 없지만 무려 연봉 3억 다 합치면 이제 한 3년간 10억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저렇게 낙하산으로 꽂히는 것도 결국 이 김건희 낙하산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제2, 제3의 김대남도 지금 사방에 있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이상민 씨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김대남 녹취 파문은 개인 일탈로 넘길 수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상민 씨가 주목을 받는 경우는 언제냐 어떤 자기의 비전과 가치 그러니까 저 이상민이라는 정치인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해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중들의 눈에 띄는 경우는 언제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침을 툭툭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저기다 이렇게 간보고 자기 이름값 올리려고 할 때만 대중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정치를 보여줬습니까 뭐 자신의 가치와 비전과 소신과 뭐 이런 게 제대로 보여진 적 있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기회될 때마다 좀 여기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바로 거기다가 자기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침 뱉으면서 언론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한 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었는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런 속보를 냈었죠 윤석열 김건희 씨는 김대남과 친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거를 또 이거에 대해서 김대남 씨가 또 근질근질 해가지고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떡하니 인증샷까지 올리면서 오찬이 긴 여운이 남는 자리였다 요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자기가 대놓고 인터넷에다가 요런 내용을 박제해 놓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대통령 당선인과 두 시간 동안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과 두 시간에 걸친 독대 시간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3월 29일 특히 당선인 시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대통령 한 번 만나려고 손 한 번 잡아보려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 그 시기에 무려 두 시간이나 자기가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아 뭐 친분이 없다 아 이거 저 모르는 애야 저거 누군데 저게 일면식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저런 말장난으로 때우려고 하냐 요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오찬 외에 개인적 만남을 가진 적은 없다 요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께 아주 생생하게 본인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로 심지어 신나가지고 자기가 떠벌떠벌 하면서 김건희씨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공격 좀 해달라 실제로 그래서 그런 보도가 막 이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좌파 유튜브 이런 거 농간에 놀아나지 마라 당정은 흔들림 없이 가달라 이런 말을 이제 와가지고 하면 이걸 누가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일면식도 없고 친분도 없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봉 3억짜리 저 자리에 계속 꽤 차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 김대남씨는 3년간 10억을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텐데 이제 초점은 그쪽으로 갔고요 뭐 김건희씨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 지지자들도 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잔뜩 열받아서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오지간한 민주진영 지지자들보다도 더 강도가 세게 저 김건희 저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까지 막 하면서 저 김건희 저거 막 특검 받아야 된다 막 쌍욕을 내뱉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지지층이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지지층까지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잔뜩 졸아가지고 국민 눈높이 얘기까지 해놓고 그래놓고 아 근데 특검은 아니야 저렇게 참 졸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무슨 큰 꿈을 갖겠다고 애초에 자기의 분수에 맞지도 않는 자리를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씨 윤석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인 거고요 특히 어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와서 본인 육성으로 그저께죠 본인 육성으로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그리고 특히 면전에서 주진호 의원이 택도 없는 꼼수를 저지르고 꼼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때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을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는데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적힌 데에서 계속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을 하죠 갈비탕 짜장면 연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회유에 협박에 아주 별의 별짓들을 다 저질렀다는 게 막 드러났는데 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하겠다 내가 너 이재명이 그 뒤에 있었다고 불라니까 이재명이라고만 말해 그러면 너는 그냥 인생 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아주 들들 볶았는데 그 면전에서 주진호라는 사람이 녹취를 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게 짜짓기였다는 겁니다 그 짜짓기에 대해서 그 영상을 아마 제가 따로 또 핵심적인 내용만 따로 잘라가지고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녹취록을 틀거면 전부 다 틀라니까 누가 당당해 보입니까 일부 내용만 가지고 와가지고 소리 꽥꽥 찌르면서 막 국힘당까지도 막 발악을 하는데 되게 그 온화한 표정으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전체를 틀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진호 의원을 향해서도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네 결국에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주진호 의원이 택도 없는 짜짓기로 이화영 부지사를 발판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려고 나름 저렇게 준비를 해왔지만 남은 건 결국에 주진호랑 검찰이 지금 한몸처럼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당당하니까 전체 내용을 틀라고 하는구나 주진호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뭐 국힘당까지도 같이 나서가지고 막 퇴장한다 하고 쇼하고 별의별 소리를 떠들었는데 결국 본질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본인 육성으로 그것도 즉각적으로 면전에서 주진호를 비롯한 국힘당의 맹비난에 맞서는 모습 이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다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짜짓기 돼가지고 되게 가려졌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방어가 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이화영 부지사를 맹비난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고 계속 비난을 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라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하나 보고 끝 내가 이해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주위에 뭐 카톡방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또 온라인 막 댓글에다가 본인의 소신도 밝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일단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재보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심판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 계기를 통해서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각각의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부산금정 이쪽도 지금 김경지 후보 그리고 인천강화의 한현희 후보 인천강화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확성기로 엄청나게 그 소리 저도 찾아봤는데 되게 이상한 소리가 막 계속 들린다 그러면 이게 뇌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건 사실 굉장히 그 윤석열 국힘당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이다 허세 잔뜩 부리면서 실제로 계속 자극을 하니까 결국에는 용산까지도 막 오물풍선이 와서 대통령실 앞에 툭 떨어지고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뭐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전남 곡성군수 조상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던데 오늘 뭐 겸공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했죠 성간희 주체 tv토론 여기에 조전혁만 참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 보수 단일화라고 그러니까 계속 저들을 보수라고 불러야 되는 현실 자체가 저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아무튼 보수 단일화 후보라면서 조전혁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저 조전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정교과서 옛날에 토론할 때도 봤었고 주먹 가지고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 교육감을 한다고 나왔는지도 참 아이러니한데 아무튼 여기에 대놓고 편파토론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선관위에서 저런 식으로 kbs에다가 조전혁시만 초청해서 생방송으로 대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아니 떡하니 지금 정근식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물론 그런 내용은 압니다 정근식 후보의 공략 과거의 행보 이런 이력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압도적인 다수는 지금 이 정근식이라는 분이 누군지 혹은 조전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겸공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는 얘기가 정근식이라는 이름 정 안 되면 정이라는 성이라도 주위에다가 알리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공략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역사 인식 문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죠 지금 조전혁 같은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서울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육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막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승만의 삶과 역사와 그런 찬양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독도를 막 분쟁지역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창의성 교육 소통과 존중 강화 학교 교육의 공동체 지금 공동체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각자 도생 심지어 의료 대란을 통해서 실제 우리 목숨까지도 아사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 윤석열은 역사에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끔찍한 정부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기후위기 문제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 이 내용까지 담고 있는 정근식 후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 안되면 정이라는 이름까지도 우리가 주의에 알리자 왜냐하면 민주당인지 국힘당인지 모르고 딱 그 투표하러 갔다가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와서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정근식 후보의 공약을 궁금해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공약을 알려도 좋고 만약에 정 안된다 그러면 이름 섞자 안되면 성, 정이라도 알리자 이렇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뭐냐 이번 선거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국민 대 뉴라이트의 대결인 겁니다 이 친일 뉴라이트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끔찍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린다 그래서 그 뉴라이트의 또 잔재, 그 뿌리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체는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뭐 그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까지 갔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저는 부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이명박 정부가 아닌데 그때 뿌려놨던 씨앗들이 10년, 15년 지나서 지금 자라난 거 아닙니까 그게 온라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 혐오하고 그 젠더 갈등 부축이고 그게 이명박 정부 때 했었다는 게 그 여러 정황상 나와 있거든요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 그때 남성연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우파 정부의 이념을 방어하면 출혈이 크니까 좌파를 때리기 위해선 페미니즘을 건드리면 된다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남성연대 내용에도 쭉 나와 있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배랑 연결돼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뿌려놨던 씨앗들이 지금 소위 젠더 갈등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 분열로 가서 요기에 따른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러면 결국엔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뿌려놓은 씨앗들은 지금 우리 눈으로 당장 체감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40년 50년 그때쯤 갔을 때까지도 지금 저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 특히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5년 동안 실컷 전정부에서 쌓아놓은 똥들을 치워놓으면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개판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명박근혜 때보다도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재보궐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김건희 낙하산 이 특혜 논란이 핵심이고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도 본인은 여유롭게 이런 막 행사 즐기고 다니고 엄풀 쏟아내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코 끝까지 버틸 수 없을 거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따로 또 잘라서 올릴 예정인데 이게 나갈 때쯤이면 결국에는 그 이탈표가 많이 없어서 김건희 특검도 또 그냥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다들 하시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당장 우리가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저들 입장에서는 결코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히동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의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 appeal 바로 쭉 변경해주세요 마지막 네게 씬 보면사드로 両